이 책의 내용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50년 넘는 시점에 쓰여진 이 책의 내용들이 지금 봐도 전혀 낯설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여전히 우리는 근본적으로 무언가 해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책에서는 마트의 진열대에서 쉽게 독성물질이 함유된 제품들을 접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마트에 가면 수많은 살충제를 비롯한 각종 세척제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저자가 지적하는 것은 그러한 독성물질의 잔류 허용량에 관한 것입니다. 즉, 레이첼 카슨이 이 책을 썼을 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이 허용량 기준에 대한 작시에 빠져 있습니다. 위의 내용에서 이미 본 것처럼 어떤 특정 독성물질은 절대 선택적이지도 않고 어떤 절대적 측정의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며 이미 환경 속에 그 독성물질이 퍼졌을 때 결코 사라질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가 아무리 잔류 허용량 기준치의 근거에서 독성물질을 사용한다고 해도 그것이 환경오염을 막아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독성물질은 독성이 있냐 없냐일 뿐이지 그 기준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기준치에 준해서 어떤 독성물질을 사용하면 그 순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물질은 결국 외부로 배출되어 지하수를 비롯한 토양, 바다를 오염시키고 그 속에 속한 모든 생명체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며 생태의 순환 고리를 타고 광범위한 확장성을 보이게 됩니다. 예전 어떤 언론 기사에서 항우울제 성분이 유출된 물에 사는 물고기들의 특이한 행태가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항우울제는 이름 그대로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량을 복용하면 사람들의 기분을 긍정적으로 고조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적정량이라는 표현이 바로 잔류 허용량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 적정량도 많은 양이 쌓이면 결국은 그 허용 기준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항우울제 성분이 많이 함유된 물에 사는 물고기들은 대법한 행동들을 보였다고 합니다. 즉, 자신들이 천적에 대한 두려움 없이 너무 자신감 있게 행동을 하는 바람에 생존률이 확 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독성물질이나 화학제품을 사용할 때 기준치라는 표현에 대한 허구적 착시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와 민간의 그 어떤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환경오염의 해결은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이미 레이첼 카슨의 시대에 어느 정도 그 원인이 예견되고 있었다는 게 놀랍기만 합니다. 지금 우리는 종보존 자체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임신과 출산의 문제에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저자는 무분별하게 사용된 많은 살충제를 비롯한 화학물들이 많은 생명체의 체내에 축적되어 결국은 각종 질병과 유전적 편의 나아가 생식능력 감퇴에 영향을 주게 됨을 지적합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 의도적 출산 거부가 아니어도 많은 부부들이 불입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떤 보고에서는 현대 남성들의 정자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그 활동 에너지도 떨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이 책의 저자도 각종 오염물질들이 고등 생물군에서 생식기 퇴화를 일으킨다는 내용을 말합니다. 즉, 이제 우리는 어느 시점이 되면 종을 보존하고 싶어도 보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낙관론에 기대어 굳이 일반적인 임신과 출산이 아니어도 인공자궁과 체세포 속의 DNA 결합으로 새로운 아이를 탄생시킬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자연적인 임신과 출산이 단절되었을 때 과연 우리는 인간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또한 이 책에서는 단지 생식능력의 문제만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화학물질은 신경개통에도 영향을 주어 정신착란, 환상, 기억력 감퇴, 조증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각종 피부질환과 암의 발생도 증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레이첼 카슨의 시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는 그 현상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알치하이머병이나 치매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냥 단순히 스트레스성 질환이라고 치부되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부병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암의 발병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단지 환경오염의 문제 때문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평균 수명 증가에 따른 자연적 현상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원인을 추적해보면 단순히 평균 수명 증가에 따른 이유로만 보기는 힘듭니다. 이러한 모든 환경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은 있습니다. 알지만 못할 뿐입니다. 아니 할 수 없을 뿐입니다. 자본주의적 속성에서는 지속적인 발전, 나아가 더 빠른 발전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정화되는 자연의 자정작용을 기다리기에는 버거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번거로움을 싫어하고 빠름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설거지를 할 때 주방세제를 쓰는 대신에 자연의 자정작용이 가능한 쌀께나 밀가루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냥 바로바로 쉽게 주방세제를 사용합니다. 다만 환경을 생각해야 한다는 사람들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교묘한 타협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명칭에서 착시효과를 일으키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각종 친환경 제품의 난립입니다. 명칭은 친환경이지만 그 성분을 보면 여전히 화학 제품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 책에서는 자연 방제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화학적 살충제가 아닌 천적을 이용한 방제입니다. 그래서 특정 곤충을 죽이기 위해서 그것을 좋아하는 다른 천적관계의 동물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효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습니다. 살충제를 살포하는 것에 비해서 꽤 긴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생산휴일이 떨어지고 자본주의 시장에서 경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드론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일반 개인들도 하늘에서 대규모의 방역 방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오염물질 사용은 결코 줄어들 수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고 한쪽에서는 친환경을 외치고 다른 쪽에서는 작업의 효율성을 외치면서 병 주고 약 주는 행동의 반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 오염, 환경오염의 문제는 특정 한 국가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국가가 모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국가만 환경에 대해 신경을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세계 최대의 이산화탄소 배출국 중 하나인 미국은 세계 기후협약에서 탈퇴했습니다. 이는 환경을 생각하다가 경제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없다는 위기의식 때문입니다. 이처럼 소위 말하는 선진국부터 모범을 보이지 않는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노력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우리는 급성장하는 중국과 지금 거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혼자만 아무리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을 한다고 해도 중국이 같이 협조하지 않는 한 근본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힘듭니다. 우리는 이미 인류의 파멸을 계속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멸종이 완전히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자신들이 파멸을 막을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적극적인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을 지키기보다는 오늘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가장 많은 오염원을 배출하는 개발도상국들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습니다. 지금 이 사태를 만든 시작은 바로 선진국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들이 보기에 선진국들의 환경운동이 자신들 입장에서는 결코 좋게만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각종 이해관계들이 맞물려 우리는 이 책이 나온 지 5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제자리에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그 속도도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 파멸의 순간에 이른 후에야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또 어떤 해결책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의미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해결책을 50년이 넘는 시점부터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침묵의 봄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 말뿐이 아니라 행동에서 침묵하지 않아야 할 때입니다. 그럼 이제는 어떻게 생각할까? 감사합니다.